자, 23번 포프렌스에요. 뭐지? 자, 23번으로 데뷔 강아지님께서 러너바빈의 뉴레쉼을 다시 보고 싶어요. 한 명이 러너바빈에 선정하고 다같이 포즈 취하면서 뉴레쉼의 포즈는 뉴레쉼의 포즈는 뉴레쉼을 제외했습니다. 아, 이거 뭔지 알잖아요. 뭔지 알잖아요. 솔직히 알잖아요. 이거 원바이바이인데 와, 이거 진짜 TMI인데 이거 옷 하얀색 입고 그때 입힌거에요. 칼칼. 원래는 흰색 옷이였어요? 네네. 아, 그랬구나. 감사합니다. 여기 앞에 사진을 조금 보여주셨으니까 이거대로 그냥 따라해주세요. 빨리 잡아. 네. 러브방인데 외쳐야되요. 한 명이 러브방인데 선채만 하고요. 그리고 다같이 포즈 취하면서 뉴레쉼을 줘야됩니다. 민기가 포즈하면서 러브방인데? 어, 러브방인데? 다같이 뉴레쉼. 오케이. 그럼 제가 러브하면 방인데 같이 하는거에요? 네. 할까? 민기씨 혼자 러브방인데 며칠 주시고 그게 아니야? 러브들이랑 뉴리스트 멤버들이 뉴레쉼을 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시한번 더 생각해 주세요. 다시한번 더 생각해 주세요. 여기 심장자 여기 심장자 여기 심장이야. 너무 빙지야될. 아아지요, 아아지요. 러브들과 뉴레쉼 멤버들이 뉴레쉼이라고 될거에요. 민연씨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럭컨 느낌으로 갈게요. 러브방인데 뉴레쉼 뉴레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잘했을 것 같으세요. 좋습니다. 만족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쑥스러울 수 있는데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외쳐주니까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번째 세번째 번호를 주시면 오프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아론형이 협박했습니다. 저요? 네, 그래요. 저는 또 5월 생기니까. 21번 하겠습니다. 21번. 네. 21번 오픈해주세요. 여러분 이제 반드시 분들께서 멤버들 모두 내 코에 손 보여주세요. 귀엽게. 네. 야라고 해도 네. 내 코라고 해도 네. 우리들과 같이. 양말고. 내 코에 손 보여주세요. 저기 한글 못 읽으세요? 왜 저걸 그렇게 오랫동안 보세요? 다 보셨잖아요. 다 보셨는데 왜 그렇게 하루 종일 보고 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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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못 본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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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진짜 이 부분이 한글 주셨다니까요. 이거. 근데 이것도 TMI인데. 최근에 민혁이가 혼자 입고 많이 하던데. 진짜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언제 했어요? 아까 한잖아요. 아까. 제가요? 아니까? 종일이었다. 아니. 아까. 아까 한 거 딱. 종일이네. 옆에 있었구나. 그렇죠. 맞아요. 종일이가. 아 그래요. 혼자 한 거였어요. 저희한테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보여주세요. 아. 저. 몰라. 저. 모르겠어요. 김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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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하셨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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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자식없이 다 혼자 하자마이고요. 아니. 근데 최근에. 네. 이거 뜬금없이 확인했어. 아. 준비했네. 어. 준비를 했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이거 원래 노래는 없네요. 노래는 없죠. 같이. 같이 해 주시면 안 돼요? 아. 노래가 나오네. 아. 노래가 나오네. 어떻게 된가? 어. 에바리에요. 에바리. 에바리. 에바리입니다. 차용erin. 제1맨 왜 너무 잘해 제1씨가 잘해줬어요 이 정도면 훌륭하죠? 훌륭하죠? 너무 잘해 네네네 근데 지금 다시 켜야 되는데 에어시만 하고 넘기려고 제 눈을 뚫어져라 훌륭합니다! 그리고 넘어갈까요? 그 뒤에 코너가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겁니다 헌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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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미현! 그럼 바퀴로 나머지 네네네 해주세요 잘할 거면서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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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rdy 헌미 늙 면 면 막 잠 regon 패치다 면 오늘 강귈 왜? 전하겠네? 그래, 이거 본인만의 생각만 하면 되는 겁니다. 진짜 훌륭하다, 둘째야. 둘째야, 둘째야. 둘째야, 둘째야. 둘째야, 둘째야. 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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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옆에 있어라, 동호가. 아까 민현이 할 때, 우리 하나번에 같이 하면 안 돼, 이러더라고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오늘 제가 러브앤버를 완벽하게 비교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나눠주시죠. 저, 위에. 저, 앞에 가서. 아, 나 이거 진짜, 이거, 이거 못해. 셋, 윗,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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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형님 제가CHY 되게dam깃 놀랬잖아요 , routine ству기 히이 분리ՠ 아 뭐야? 마지막 무대에요 마지막으로 흥흥한거에요? 흥흥흥흥 뭐에요? 흥흥해야된거에요 그래서 흥흥한거에요 아 알겠습니다 아 근데 뵙고신나 축소를 할지라 노력한거 같아요 그 부분 좀 인정합시다 아 제가 아 진짜 잘하고 싶은데 네 네 마음처럼 잘 안되네요 네 잘했어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에 한숨 남으세요 아 또 잘거라 했었죠 네 한번 보여주세요 장소로도 보여드릴게요 네 노래해주세요 Brenda 우리 교味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 마이맀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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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ᵗᵈ joking 으흨 으 Sonyßer 으으으으며, fucking Dutch 야 말고 오늘부터 내꺼에요? 으악 잘했어요睡 buildings 잘했어요 아니 그래도 다 달라 그러면 다행이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자,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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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봐도 되게 쌀인 것 같은데 시간을 쫙쫙쫙쫙쫙 아니 제가 얘기하지만 앉으면서 아마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머릿속으로 했을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큐 애칭이 해야지 애칭이 애칭이 해야지 애칭이 애칭은 해줘야 돼 애칭은 애칭은 해줘야 돼 애칭은 준비해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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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래도 이거 좀 어떻게 보면은 쉽지 않았잖아요 잘했다고 하면 박사 한번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